압동에 들여온다는 얘기지? 우선하게 황황황황 황황황황 뒤에 수위 있는데 꺼내줘 그래 안우네 전체 다 코스모스 다 씻었는데 이제 코스모스를 안 심어버렸구만 뭐 어디 면중 보러가? 시키는 건 하죠 쥐는 슬리퍼 시키고 다 슬리퍼는 정해검어 슬리퍼만 좀 씻도가 나라 슬리퍼만 좀 씻도가 나라 슬리퍼만 가을에는 코스모스 가을에는 코스모스 아 저기 아 저기 아 아빠가 뭐라하니깐 말 안해야지 아 왜요? 응? 뭐 뭐 말하려고 하셨는데요? 고기도 좋은데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쪽에 크면 그 뭐가 있어? 치킨집 완전히 맛있게 하는데 방금 백방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하나만은 소리 하지마 일어났다 아 평소같아서 먹었는데 지금 배가 너무 불렀어 너무 잘 먹었어 아 그럼 좀 이따와야지 지금 바로 못 먹지 좀 이따 또 온다고? 한 개 정도 걷다보면 배가 빠지지 않을까? 엄마 오늘 일일이 엄마 안 열고 있었어요 엄마 안 열고 있었어 사장님은 배가 안내 고기도 또 한 개 도착할 수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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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